그런데 처음에는 예수 안 믿으셨을 거 아니에요? 안 믿었어요. 그러면 권사님 때문에 그냥 교회만 따라다니신 거예요? 안 싸우려고. 안 싸우려고.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요.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주일날이면 제일 먼저 준비하고. 초반에 시작부터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뭐 잔소리 한 적도 없어요. 그런데 일단은 어떤 사람은 운전해서 왜 교회 앞에까지만 데려다 준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분은 꼭 누가 날 쳐다볼까 봐 감시하느라. 아무튼 운전대 잡을 준비하고 기다리고요.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따라만 다니신 거지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반응이 있으셨던 거잖아요. 그래서 어디 예언하는 권사님, 목사님 또 제가 아프니까. 그런데 데리고 가면 저는 엄청 거부를 했어요. 너무 싫어하셨구나.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제가 제 2년도에 호주에 우연히 갔다가 오카누 목사님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. 호주 세순교회에. 그런데 제가 진실한 단어가 성령이에요. 성령. 그런데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또 귀에 제일 익숙한 게 일렉 기타 소리, 베이스 기타 소리. 제가 원래 그걸 했으니까. 그래서 눈 갖고 이렇게 있는데. 누구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의 체면상 참석은 했지만 너무 싫었거든. 그런데 눈 갖고 이렇게 했는데 오소소 진리의 성령님 하면서 일렉 기타 소리가 쫙 나오는데. 그냥 저한테 온 세상의 빛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3일 동안 부흥에 참석하면서 오카누 목사님 아직도 생각이 나요. 아직도 생각이 나고 눈물 나는데. 그 세상의 힘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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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외치는 음성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. 그 힘이 뭐예요. 우리 예수 그리스도. 그거를 3일 동안 제가 듣고. 우연히 또 부흥에 끝나고 주일날은 또 다른 교회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.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들었는데 거기 또 강사로 오셨어요. 오카누 목사님이. 오셔가지고 점심까지 같이 또 식사하게 되고. 네.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제가 회개를 하고. 제가 그 내 잘난 맛에 엄청 살았거든요. 어려서부터 뭐 전교 수석을 놓치지도 않았고. 반장을 계속 했고.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는데.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.